안녕하세요 아네스 다육입니다 제가 오늘은 아프리카 식물을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노랗게 이 한겨울에 노란 꽃이 흐드러지게 펴 있는 아프리카 식물인데요 겨울 내내 이렇게 꽃이 피고 지고 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거를 진작에 가지고 와서 이렇게 키우던 아인데 제가 그동안 가격을 너무 저렴하게 그렇게 드렸던 아이에요 꽃이 너무 이쁘게 피어서 제가 오늘 작정을 하고 농장에 가서 이 아이들을 좀 많이 데리고 왔습니다 이 아이는 저희 지금 모주로 이렇게 꽃이 이렇게까지 농장에도 이렇게까지는 꽃이 피지 않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가격을 다시 책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이 아이들 말고 조금 작은 사이즈 수영도 아직 덜 다듬어진 그런 아이들을 가지고 왔는데 그 아이들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 아이 이름 먼저 알려드리면 오소나 페라리 이름도 참 명품스럽죠 오소나 페라리 이렇게 꽃이 이렇게 계속 한겨울 내내 꽃이 피고 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뻐서 제가 오늘 좀 마음 먹고 이 아이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 아이들 소개해 볼게요 네 오소나 페라리 이렇게 제가 여기 좀 수량이 되죠 저기 뒤에 또 제가 작품을 만들어 보려고 저기 이미 이렇게 커팅을 과감하게 해놓은 아이가 지금 화분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수영이 조금 덜 이쁜 아이들은 제가 과감하게 커팅을 또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커팅하지 않은 아이들 이런 아이 이 아이들도 지금 목대가 아주 좋아요 이렇게 꽃대도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꽃이 이제 계속 피고 지고 피고 지고 겨울 내내 꽃을 볼 수 있는 아이인 거죠 이렇게 너무 멋지죠 이 아이들 지금 가격이 오소나 페라리 10만원씩 이 아이들도 이제 조금 더 다듬어서 커팅을 하거나 좀 큰 화분에 멋진 화분에 이렇게 심어 놓으면 이 아이도 아주 명품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외목대로 이렇게 돼 있는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목대가 이렇게 두 개씩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뿌리는 한 뿌리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아이들 이렇게 멋진 화분에다 심어 가지고 이제 다듬어 가면서 그렇게 심으시면 아주 이쁘게 그렇게 키우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사이즈는 한 40cm에서 50cm, 60cm 키가 그렇게 지금 자라 있거든요 이 아이들도 제가 하나를 커팅을 해서 위에 키를 다듬어서 이렇게 키우는 법도 따로 영상을 찍어서 소개를 할 건데 이 아이들 지금 키 큰 거 가지고 가셔서 커팅해갖고 그렇게 제가 하는 것처럼 따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이즈들이 많이 커요 키가 어 키가 제 손 높이가 요정도 되는데 요거에 한 두 배 요렇게 요렇게 요정도 크기 자를 갖다 댈 수도 없을 그 정도 사이즈로 크기 아주 좋아요 이게 꽃이 계속 피고 지고 하니까 저희 모델 제가 사진 처음에 찍어서 보여드렸잖아요 그렇게 키우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키워보시라고 오소나 페라리 10만원씩 그렇게 요거는 다른 다육이들 같이 합배송은 안되고 요거 하나만 따로 배송할 때 요거 하나만 그렇게 포장을 해서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거 하고 합배송은 좀 불가합니다 요거 페라리 10만원씩 그렇게 직접 오셔서 보고 사시면 더 좋고요 요렇게 소개해보고요 또 다른 아이 오늘 가지고 온 아이 또 다른 거 제가 소개해볼게요 또 다른 아이 오늘 이 요즘 요 베카시즈인데 베카시즈 철화 요 아이도 요즘 핫한 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베카시즈 철화 이거 지금 뭐 저기 XOO 거기에 보시면 이 아이들도 크게 키웠을 때 가격이 좀 상당히 나가는 아이들이 종류도 많지 않아요 개수가 개수가 많지는 않은데 그 아이들 보시면 요거 3만원짜리 요거 구매하셔가지고 그렇게 키워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요기 화분에 하나 이렇게 심어놔봤는데 요런 식으로 이렇게 멋진 화분에다 심으면 지금 이제 화분이 조금 더 커 보이죠 그래도 요 위에 아이를 좀 키우시면 이 화분에서 충분히 다음번 분갈이 할 때까지 이 화분에 계속 있어도 되는 거죠 요렇게 베카시즈 지금 생얼이 달려있는 아이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철화에 생얼이 달려있는 아이를 좋아하는데 요 아이들 멋지게 이쁘게 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추합니다 그리고 요 옆에 보시면 화춘이라고 하는 건데요 화춘 이것도 버클리하고 크라슐라 속이죠 이 아이들도 요것도 버클리처럼 꽃이 향기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화춘 요거는 한 포트 5천원씩 지금 꽃들을 물고 있어서 이제 앞으로 필 아이들도 있고 지금 한참 핀 아이도 있고 밑에 새끼들이 이렇게 달려있어서 그 아이들이 또 자라면 꽃이 또 피기도 하겠죠 요 아이도 음 화춘 5천원씩 그렇게 판매하고요 요 아이는 보헤미안 철화 물이 이쁘게 들었습니다 요 아이 보헤미안 철화 2만원씩 하는데 요 아이들도 지금 사이즈가 상당해요 요렇게 이렇게 철화가 좋아서 뭐 번식하실 분들은 요거를 옆에 철화를 좀 이렇게 커팅을 하셔가지고 번식을 하셔도 되고 멋지게 키워보실 것 같으면 요걸 큰 조금 사이즈 큰 데다가 심어가지고 그냥 용트림 하듯이 그렇게 키워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 아이는 보헤미안 철화 2만원씩 그렇게 하고요 저 뒤에도 먼저 번에 갖다 놓은 철화인데 요 아이도 보헤미안 철화였어요 제가 그 전에 이거 영상을 찍을 때 이름을 기억이 안나가지고 제가 알려드리지 못했었는데 그 아이도 보헤미안 철화로 요렇게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2만원씩 하구요 어 조금 몇 개만 더 찍어볼까요 아이시그린 아이시그린이 요렇게 똥똥한 아이시그린 너무 이쁘죠 아이시그린 이게 굳혀진 아이들이라 지금 땅땅하게 보이고 너무 이쁩니다 요기 옆에 새끼도 이렇게 달려있는 아이도 있구요 아이시그린 요거 만원씩 그렇게 하구요 그 다음 신품종 이거는 모하나 모하나 요것도 얼굴이 너무 이뻐요 지금 요즘 물을 좀 제가 줘가지고 사이즈가 좀 많이 자랐고 물이 좀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라인이 이쁘게 물이 들어있죠 아직도 신품종 모하나 만이천원 그리고 파인로즈 파인로즈인데요 파인로즈 물이 요렇게 이것도 물이 좀 빠졌어요 제가 물을 좀 줘가지고 이게 지금 상토에 심어져 있어가지고 물이 좀 좀 빨리 말리기도 하고 그 상토 자체가 물을 흡수를 좀 잘 못하는데 한번 흡수를 해놓으면 그게 좀 오래 가기도 하죠 상토가 그래서 이 아이들 물 한 두번을 줬더니 물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약간 초록빛이 이렇게 올라오기도 했는데 그래도 검붉은 빛깔이 아주 이쁩니다 파인로즈 12,000원 이렇게 판매하구요 그 다음 요 옆에는 신품종 도티가 또 이렇게 5,000원 아 이거는 8,000원짜리네요 이 아이들도 제가 분갈이를 다 해놔가지고 지금 마구마구 자라고 있어요 신품종 도티 8,000원 이렇게 있구요 그 다음 요기 핑크 스팟 핑크 스팟이 요거 다시 봐도 지금 얼굴이 너무 이쁘네요 핑크 스팟 요거 한 뿌리짜리 이렇게 너무 이쁘죠 색감이 이거는 실물을 보셔도 지금 이렇게 카메라 이 영상에서 보셔도 색깔이 너무 이쁜데 실물을 보시면 더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요거 핑크 스팟이 12,000원 12,000원씩 하구요 핑크 스팟 이렇게 그 다음 요게 카시오 적금인데 카시오 적금은 제가 어 지금 요 아이들은 만원짜리고 만원 2만원 3만원까지 하는 아이들을 제가 판매 한번 했었죠 요 아이들은 만원씩 카시오 적금 다 카리스마 넘치는 그 얼굴이 나오는 아이들입니다 요렇게 오늘은 요 카시오 적금까지 해서 요렇게 영상 어 여기서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아네스 다육이였어요 저 gonna go to my 편집 5 복근도 1 20 21 21 23 23 22 23 24